김치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차돌, 갈비찜도 좋고 갈비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비찜이 푸짐하니까 갈비찜이 좀 푸짐하니까 양파, 마늘, 배, 고무. 밤도 넣으면 맛있어. 국어에서. 오케이, 갑시다. 장갑. 스태프님, 미자님. 하이패션 같아. 스태프님, 샤핑몰로 마스터. 네. 배, 배, 배. 햇감자. 지혜, 차일. 스케일. 아, 저울. 저울. 지금 몇 그램이에요, 스태프? 느낌. 30그램. 지금 30그램이라고? 1,400이네. 느낌 없어요. 진짜 느낌 없었다. 오 마이갓, 무 어떡해? 무 근데 너무 크긴 하다. 죄송합니다. 혹시 작은 뭐도 있어요? 네? 조금만. 네, 조금만. 아, 미안해요. 아, 진짜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감자책, 감자 전분. 감자 전분. 네? 뭐해? 알았어. 아니. 요거트. 어, 여기 있다. 퍼펙트. 안 된대, 안 된대. 너무 목격하죠, 교관님이. 좋아요. 좋아요. 1.6으로 주세요. 썩꽁.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 번만 스테피. 안 될 것 같아. 저기요. 오케이, 끝. 어, 그래? 왼쪽? 내가 그거둘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아시는 분? 아, 맞다. 저분. 너무 귀엽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셨죠? 모르는 분이신데. 모르는 분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너를 이렇게 다 알아보지? 대박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치. 진짜요. 스테판이 유명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다. 지금 부러워서 우리 방송 나온 거죠? 약간 좀 뺏으려고. 오늘 메뉴는? 갈비찜. 엑스. 크누들. 감자 반죽. 안 먹어봤어. 어머. 무슨 맛일까? 고향에서 밥처럼 거의 매일 먹어요. 오, 갈비. 30분. 마늘. 마늘. 대파. 이거 준비하고. 작게. 네, 좋아요. 오, 진짜 맵다. 우와. 당면. 갈비 마늘. 한 decade. 칼비 소스. 응. 만들 거예요. 아, 눈. 그다음에... 괜찮아? 이렇게. 와, 딱 맞는 것 같아요. 대박. 오, 여, 여, 여. 설탕 드시네? 괜찮은데? 시나몬 스틱 한 개. 저거 시나몬 스틱도 갈비찜에 넣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향이. 근데 손이 진짜 많이 간다. 정성이다. 갈비 자면서. 강자 깍돼야 해요. 깍아야 돼요. 대단하다. 사이즈가 컷다 해야 돼요. 오, 맛있네? 진짜? 이거 만들 때 안에도. 포섭. 안에 내용물을 넣을 수 있구나. 한 번 더 익혀요. 밀가루를 넣었으니까 밀가루가 익을 정도만. 오, 역시 나이스. 뭐야? 이렇게 부드러워? 응, 진짜 좋아요. 이 소스 딱 맞아요. 응, 진짜 딱이야. 고소한 맛. 근데 저 때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 보인다, 진짜. 내가 스테파니를 더 좋아한다고 온 세상에 아직도 70% 얘기하고 계시네.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날이라서. 한국에 이름점이라고 있어. 뭐예요? 이름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아, B, E 이거? 네, 숫자 세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과연 몇 프로 나올 거예요? 내가 빈진우야.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4, 5. 5, 6. 응, 이거 더하고. 여기 9. 9 더 0은 여기 9. 99%다. 너는 그럼 나를 1% 좋아하는 거야. 다로. 맞았어. 이름점에서 얘기해서는. 1, 2, 3, 4, 5. 3, 5, 6. 0. 0. 0. 0. 0. 1. 1이지? 네. 잘 못됐다. 너 날 사랑하긴 하니? 미안해. 그러니까 와, 오늘 진짜 내가 몰랐던 비밀들이 많이 밝혀졌다. 비밀이 진짜 많았어. 이제 알겠어, 그 미스테리를.